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미, 중, 일, 러, 사강에 대한 우리 국가의 외교안보의 정책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저는 국가지도자로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민감하게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과 명확히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 일본과는 우호에서 출발했지만 극일, 러시아는 원래 맺었던 협정대로 우호, 즉 맥미, 반중, 극일, 우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중하시니까 동반이라고 안 들리고 동반자 때 반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한미는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우호협정에서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쌓여있는 것 때문에 제가 극일로 했고요. 러시아와는 그냥 우호조약이 맺어져 있는 거죠. 동맹과 동반과 우호의 차이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을 다 내주는 거죠. 속을 내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밀사항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가 동맹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벌써 우리가 한미연합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넘겨받으려고 해도 또 작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돼야 하니까 그 정도 되면 동맹이고요. 그리고 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라든가 기후협약이라든가 이런 사안별로 우리가 합리적인 발전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좀 교류의 폭을 넓혀가면서 상호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국제활동도 하고 외교통일위원장도 국회에서 하고 또 다버스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유엔총회 등의 기후변화 문제로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숱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 또 우리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호는 적대 내지는 무관계에 있던 것에서 우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호에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일본도 우호에서 시작했는데 과거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반도체, 보복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민지라는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를 우호와 열외 관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고 우리가 나아가서는 극복을 해야 된다. 우리의 프라이드, 국가의 어떤 자긍심, 자존심 이 부분들을 일본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극일의 대상이고요. 중국은 전략적 동반이라는 것은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공동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맞서는 이 진용을 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